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88과 7.5의 두 차례 강진으로 인한 트리키에와 시리아의 누적 사망자 수가 지진 발생 나흘째인 9일 현재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최대 20만 명의 시민이 여전히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인명피해가 얼마나 클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운 날씨 속 생존자들의 회생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 사망자가 10만 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14%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트리키에 및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8,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기로 했습니다. 이 예산은 트리키에와 시리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긴급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 국제개발처의 파트너들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진이 발생한 직후 수색구조팀을 급파했습니다. 한국의 NGO단체인 굿네이버스는 트리키의 아동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 중인 굿네이버스는 긴급구호단 현장조사팀을 지진 피해 지역에 파견하고 1차적으로 임시보호소를 중심으로 식량키트 및 담요 등의 보호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국제민간교류협회 등 기독교 계열 18개 단체는 다음 달 10일까지 트리키의 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 긴급 모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총은 트리키의 지진 피해 돕기 계좌를 개설해 모금을 시작하고 36개 회원교단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오는 5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비상사태를 3년여 만에 종료하기 위한 행정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9일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에 맞춰 관련 재난지역 선포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처음 선포된 뒤 90일 단위로 연장돼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90일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사실상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입후보 등록 마감 결과 김광석 전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 회장과 진강 뉴욕 한인변호사협회장 등 두 명이 최종 등록 서류를 접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해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경선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1세인 김광석 후보와 2세인 진강 후보 간의 세대 간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강 예비 후보는 1960년 미국 한인회 창립 이후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첫 번째 2세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김 예비 후보는 뉴욕 일원 최대의 한인봉사단체인 KCS를 30년간 이끌며 현재의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일은 3월 5일 향후 정의질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온라인 투표는 18일 기호 추첨 직후부터 진행됩니다. 메디케어 청구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한인 류마티스 전문의 주에이리 씨에게 징역 21개월 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을 맡은 연방법원 유저지지법의 윌리엄 파티니 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주 씨에게 징역 21개월 징역형과 복역 후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또 마티니 판사는 다음 달 7일 주 씨에게 내려질 배상 및 몰수액 관련 심리를 열기로 하고 다음 달 1일까지 관련 서류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자 김기훈, 진행의 이동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